롯데리아 어머 세상에 이런 빵이 엄마 손에 손잡고 롯데리아 가요 X세대한테 롯데리아가 최고 유행하거든요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? 와라 콩 자연 모짜렐라 치즈 그 맛이 알고 싶다 어머님은 롯데리아가 좋다고 하셨어 롯데리아는 월드플레스 맞습니다 롯데리아 앞에서 맛을 논하지 마라 CKL CKL 고객의 사랑으로 채운 45년 앞으로도 맛있는 즐거움이 계속된다 롯데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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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